남편 남편 네 우리 오늘 뭐해? 오늘은 우리가 경주 가요 경주 왜 가요? 경주 자기 친구 결혼식 내일 있으니까 오늘은 데이트 겸 그냥 1박 1일 4,7 Be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ll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ll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Because you're my everything 더욱 우연히 나의 납작한 글자 소리 진짜 웃음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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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민지랑 아 그러네 여기? 어 민지 잘 샀어요 잘 샀네 오오 참치 꼬마 김밥 오오 참치 꼬마야 꼬마스 꼬마스 그리고 트롤리 역시 누가 트롤리 중독이고 그거 다 같이 그리고 다이어트 이모랑 그리고 갈비만두 역시 네 친구는 남달라 남달라 우와 상호사 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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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사 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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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야 이거 왜 있어요 아 카페 내꺼 맞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디 마디 맛있지? 오늘 아프타이즈 준비했어 헤비티에 적몽데요? 뭐? 단무치가 아프타이즈야 갈비만두 맛있어 맛있는데? 한 10개 먹어봐야 안쓰는데 어떡해? 남편 이제 라운드 투 파이트 이모 이모? 이모였잖아 이모 치이모 이모 무슨 맛을 했지? 시나몬 슈가 시나몬 슈가 이모 위주로 맛있어 이렇게 쪼으면 이렇게 커요. 그건 내 건데? 아닌데. 안 쪽혀있어. 쪽혀있어? 잘 봐봐. 입자가 있어. 입자가 있어. 철월 만이라고 써있어. 그나야. 들어볼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주제를 반대쪽으로. 나머지 거다. 콜. 장ats. 트롤리 한국어를 더 좋아해요. 트롤리 한국어. 사 와 먹어볼래? 최 quattro. 거리본. 지난리 먼저 마실 수. heritage 관점의 식당. 모래로 인터넷을. 이정도 있네요. 야옹도 Out! 손님. 군들이 많으니 또는 못많아. 너의 Zambo. 지금 정주 도착! 아!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anna make a move, I wanna make a move, but I'm too shy I can't fall asleep without you 남편, 어떡해요? 왜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줘 저는 곤충도 안 무서워하고 갬도 안 무서워하고 동물 다 좋아하는데 새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주 버드파크에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오늘 더 무서워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들었죠? 임자가 새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자 남편, 큰일 났다 외국인 들어오자마자 난리났어 우와 우리 들어오자마자 외국인이 들어오자마자 난리야 자기 버거 그니까 쟤네도 알아 내가 쟤네 무서워한다는 거 쟤네도 알아 쟤네도 알아 쟤네도 알아 내 눈을 흘러가고 내 눈을 흘러가고 내 눈을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거 귀여워 귀여워? 이거 할 수 있잖아 시어승 좀 줘야 되네 시어승 좀 줘야 되네 시어승 좀 줘야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뭘 먹어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부드럽긴 부드러워 여기 언니 왜 내가 만지면 왜 싫어 이렇게 지금 해야지 이렇게 할 사람 지금 만져주세요 음 신기하다 고맙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어? 그거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안달라 그래 남편 너무 멀리 가지마 한 스톱 되는 쪽이 보고 있어 자기들 덕분에 새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우리를 아기같은데 아니? 다만 하루야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그룹이 패스파이파이파이 워낙 세블바이오 위대타 그룹은 영어로 사이버 사이버? 떡만 사지 마 맛있어? 맛있어? 되게 가벼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진짜 암어 그냥 껍질 까고 껍질 나보다 껍질 짤까? 너무 가벼워서 너무 그리고 씨앗을 씨앗을 되게 부드럽게 먹고 있어 얘는 배고픈 애들 와라 처음에 와보는 걸 때쯤 들어와서 서울바이오 그런데 서울바이오 이게 쓰 옷을 뜯지마! 약간 본래가 있는 느낌? 안 내려가려고 하네? 우리집 casi! 너무 views 대표electium 야경에 협조해 associate 양sorry 형태 후보가 느껴져, 모두pełcers приrap Franklin 너 멋있게 생겼다 너 진짜 멋있어 너 진짜 멋있어 쟤한테 멋있다고 하는 거 자기 처음이야 우리가 멋있다고 해주니까 자꾸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런 거지? 와 너 속눈썹도 길다 눈 짱이야 우와 너 자꾸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지 진짜 독특하네 우리한테 오고 싶어? 어 나한테?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이라이트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게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케이지 큰 새들이 있는 케이지 있고 그리고 이쪽 앞에도 큰 케이지가 있어요 과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시고요 작은 애 일단 Let's do it 갑시다 안녕하세요 손에 올리는 건 해도 된다 그랬어 왜 안 만질래요 어떤 데가 있지만 자기도 무섭지? 솔직히 말해봐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가까이 오라는 거야 손을 손을 그거였어 내 코를 먹고 있어 아파? 아니야 하나도 느끼고 그냥 혀로 하는 친구 같아 왜? 아 그래 혀로 하고 있네 맛있어? 너 땀 나서 그런가? 나 향수 좋아? 사람 좋아하나봐 아니면 자기는 해볼래? 아니 그건 괜찮아 짭짤한 건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땀 나서 그 쇼가 이상하게 생겼어 그 쇼가 이상하게 생겼어 그 쇼가 이상하게 생겼어 그 조개에서 어 어 나 땀 보여? 뭐 안 몰라 앉아볼래?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 발이는 싫어 나 저 발이 너무 싫어 아니 너 말해 내 카메라 앉아볼래? 아 저 뒤에 하나도 있어 뭔데? 뚝뚝뚝 뚝뚝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뚝뚝뚝 안녕하세요 뚝뚝뚝 안 아파? 아니야 하나도 느낌이 없다니까 그냥 약간 자기가 살짝 나를 어디 만지는 거 같아 뚝 안녕하세요 뚝뚝뚝 뭘 하는 거지? 모르겠어 와 신기해 뚝뚝뚝 뭘 하는 거지? 뚝뚝뚝뚝 뚝뚝뚝뚝뚝 말할 수 있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짜증 했다 아 용감하네 자기 친구 생겼네? 자기 너무 좋아하는데 삐졌어 지금 딱 봐도 삐졌어 자기가 거부해서 표정 봐봐 완전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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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말할 줄 안다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한마디만 한마디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없는거 안녕하세요 쟤도 해요? 네 쟤 쪼그맣게 해요 쟤 쪼그맣게 해요 어떻게 몰랐어? 안 말해? 모르네 필요할 때만 말하지 필요 없으면 한국은 못해요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리도 색깔이 되게 예뻐 나한테 오지만 말았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나마 오리는 새 중에 제일 덜 무서워 왜냐하면 저 발이 일단 덜 징그럽고 그래서 새 중에 오리랑 펭귄이 제일 덜 무서워 너무 좋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 만났네. 나도 물고기처럼. 나 피쉬야. Me too, the same fish. Same fish, me and you. Me and you, same fish. Same fish. Okay? Okay, you. Me and you. No, no, no. No, no, no. It's good.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You're not. I'm not. You're a new family.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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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eş ja då he få här 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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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왔어 이게 동작 한 마리야 아 나 똥쌌어 똥쌌어 자기한테? 어 똥쌌어 똥머리 보여? 아니 정말 했어? 또 똥쌌어? 똥쌌어 와 나 똥네 지금 몇 개야 I am the beast master 뭐야 똥만 사지 마라 봐봐 I am the beast master 날아가 와 얘네 아주 사벌 나더라 나 아 귀여워 알간리아 이 엘 뇌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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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랑 놀다가 난리 나가지고 결국에 다시 트라우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사랑 앵무새? 제가 폴란드 말로 파푸스키니에 로스원츠기라는 헤어지지 않은 앵무새라고 하거든요 걔네때문에 임자가 다시 트라우마가 찾아왔어 아무튼 재밌었어요 진짜 추천이에요 저기는 새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느정도 좋아할거야 특히 봉식이 진짜 봉식이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가야지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갈거에요 그리고 카메라 들고 오시면 메모리 두개나 가져오시고 배터리도 두개나 가져오세요 왜냐면 찍을게 많아요 진짜 재밌어요 새 말고도 많잖아 새, 물고기, 자라, 뭐있지? 뭐 많아요? 그 랩몰 같은거 I like to move it, move it 사막여우도 있었고 사막여우도 있었고 뱀도 있었고 곤충이 있었는데 우리가 체험 못했고 아쉽게 근데 내일은 곤충, 아 따로 긁어야지 아무튼 패키지로 하세요 그냥 그리고 일찍 와서 일찍 구경 시작하세요 저희가 늦게 와서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만 결제했기 때문에 하나를 그 새 밥물관 싹 다 봤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시간은 진짜 거의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진짜요 3시간 넘게 보면서 3시간 넘게 거의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서 새해 먹자 새 안녕 치킨 경영주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